묵혀왔던 카메라를 꺼내 마음을 비우고 밖으로 향한다 오랜만이지만 걱정할 것 하나 없다 발길이 닿는 어디든 여유로운 마음이 차오른다 잊고 지냈던 기분 좋은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다시금 느끼는 것이지만 이곳 우왕엔 사진으로 담을만한 곳이 정말 많다 눈길이, 발길이, 그리고 마음이 먹는 근무 잠시 호두소 빼곡한 일상의 틈 사이로 느긋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하늘, 바람, 그리고 햇살이 모두 카메라에 담긴 듯하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위의 왕을 담아봅니다.